여러분의 뮤직비타민 생방송 SBS 인기가요 네 지난주 탄생한 영광의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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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운 엑소!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3주 연속 1위를 했는데요 우리 맥현이 오고 못 알겠어요 특급 칭찬이야 네 축하합니다 소감 한번 부탁드려요 이 영광을 팬여러분들과 저희 엑소 앱 멤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팬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엑소에 대해 궁금한게 참 많아요 엑소를 파헤친다 엑소의 엑소 엑소 인터뷰 Q1 엑소에서 귀염 폭발은 백현이다 하나 둘 셋! 오 엑소에요? 엑소? 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오민씨가 그렇게 귀엽다고 맞아요 시오민씨의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우오! 우오! 자 그럼 내가 수오 밖에 없는 에코보다 엑소보다 더 잘 보일 수 있다 하나 둘 셋 우! 고향 엑소 여러분께 진행자 writings 맡겨볼까요? 네 이번 주 56 г할 계 few called 1위 요거 보시죠 1번 빅스키죠 2번 임피닛스의 라스로미오 3번 괴리엔정이 사람냄새입니다 그럼 1위 선정을 위한 실시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유로메시지 샵 1245에서 투표해주시고요. 스마트폰 방송 참여에서도 모르로 투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사단 투표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저희가 더 잘하죠. 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니. 네. 데뷔가 부릅니다. 캐세라세라. 뮤직뮤직 스타트.